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이재명이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만나가지고 보여준 저자세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본인도 부끄러웠는지 자신도 중국의 태도가 마땅치 않았다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고 그의 지지자들 역시도 이재명이 그런 저자세를 보인 것이 쪽팔렸는지 난데없이 사진이 짜짓기가 됐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늘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만나서 저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게 상당히 신경이 쓰였는지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재명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중국대사 발언이 수위가 높았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도 당연히 중국 정부의 태도가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공동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바로 외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들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으로 다시 활성화하는 것으로 풀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누구의 탓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야당 대표 또는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폄훼를 하고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직권 여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이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명의 이러한 반박이 참 무색하게도 어제 이재명이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는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저자세로 보였으며 중국의 태도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발언을 수긍을 하는 태도였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신이 한 일이 야당 대표로서 마땅히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과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야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문재인 정권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일본 총리에게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대통령 슝을 보는 게 맞는 것이냐 홍준표 대표가 하는 일은 집안 망신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재명이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이번 정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하고는 서열을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에서 국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급의 중국 대사한테 쪼로로 달려가서 15분 동안이나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를 비판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이재명의 행동은 무엇인가 이재명 본인에게 한번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과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에게 일본에 간 김에 돌아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재명 본인은 자신의 마음의 고향인 중국으로 아예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게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야당 대표로서 할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얘기는 내로남불의 극치인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 진영은 현 정권에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부단히 노력을 했을 때 적대적인 관계를 푸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현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려고 했으며 오히려 일본과 화해를 할까봐 이거를 깽판을 놓기에 바빴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부터 소재 부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지 우리 기업들도 좋고 언제까지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얼매어가지고 미래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힐 수 없다. 이제는 좀 같이 앞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을 친일파 취급을 하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의 태도가 지읍 같은 것은 알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이득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는 잘 끌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며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의 잣대는 이중잣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신이 굉장히 큰 외교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아가지고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외교가에서는 이재명이 외교적인 프로토콜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삽질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 미리 중국 대사 측하고 어떤 의제를 이야기할지 사전에 전부 다 조율을 하고 만남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보여주기 정도에서 끝내고 합의된 내용 외에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이 외교 관계에서는 가장 기본이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외교 관계에서도 민감한 얘기가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만나는 장면만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회담에 들어갈 때는 비공개로 진행을 한 뒤에 끝나고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무슨 깡닥으로 중국 대사와의 만남을 생중계를 때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외교 프로토콜조차도 모르니까 저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도 해가지고 이재명은 중국 측의 속내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도 안하고 본인이 중국 대사를 만나서 현 정권의 대중적자 무역을 비판을 하고 후쿠시마 문제를 부각을 해서 중국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흔드려는 생각만 했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외교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의 혓바닥이 상당히 긴 거 보니까 본인도 지금 완전히 삽질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 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개딜로 추정이 되는 한 이재명의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싱하이밍을 만나서 저 자세를 보이는 게 쪽팔렸는지 사진을 짜집기 조작한 것이 아니냐 뭐 이딴 얘기를 늘어놓고 있고 한 네티즌 SNS에다가 싱하이밍과 이재명의 만남을 보면은 옷 색상이 전혀 다르다면서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보수 쓰레기들이 던진 먹이를 물고 앙강거리면 안 된다 짜집기 신공에 놀아나면은 그것은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보수 꼴통의 하수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선은 민주당에서 생중계까지 했고 영상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사진 짜집기네 뭐네 저런 소리 하는 거는 저거는 제정신이 아니거나 비꼬려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며 개딸들의 시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이재명이 겨우 중국대사 앞에서 저렇게 조아리는 모습이 쪽팔렸기 때문에 저런 뻘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현 정권 흔들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중국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장난질을 하려다가 호되게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꾀할 때는 꾀하더라도 기본적인 국민들과 국가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으며 현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G20 회원국이고 언젠가 G8 회원국이 될 수 있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에 이재명과 중국대사의 만남은 진짜 불쾌한 장면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